Yo! It's your boy Steven Kim from Sydney Australia. 안녕하세요. 저는 DS Entertainment 2년 8개월차 연습생 Steven Kim 입니다. 다들 저보고 캥거루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순하게 생겼지만 한번 시작한 것은 끝을 보는 파이어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컬, 랩, 댄스, 프로듀싱 모든 면에서 맞는 파이터가 되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많은 투표와 도움이 필요해요. 요! Please help your Aussie Kangaroo out and I'll promise I'll bring out the best in me and put a smile on your face and ensure to bring to you the most quality content. 저 Steven Kim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Yo! Let's get it!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서 X10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부라입니다. 프로듀서 X101이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DS Entertainment 스티븐에게 투표 부탁드릴게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매력이 정말 많은 친구라 그 실력과 매력이 데뷔 무대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실 거죠?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Steven이 데뷔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예요. 프로듀서 X101 파이팅! DS Entertainment 파이팅! 무엇보다 스티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길 바랄게요. 스티븐 파이팅!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서 X1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사훈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특별하고도 소중한 친구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외모면 외모, 음악성이면 음악성! 춤이면 춤! 못하는 기회 없는 너무나 매력적인 DS Entertainment의 Steven입니다. 자, 여러분! 프로듀서 X101이 시작된과 동시에 투표가 시작되거든요. 주저하지 말고 DS Entertainment 연습생 Steven에게 투표해 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스토브 비아이게 레이스 안녕하시겠습니다. 네, DS Entertainment의 Steven이 이번 프로듀서 X101에 참가한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에 Steven이 굉장히 끼가 많고 재능이 넘치는 친구라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첫 방이 시작된과 동시에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DS Entertainment 화이팅! Steven 화이팅! 프로듀서 X101 화이팅! 프로듀서 X101ر